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 황기순이 선고관 그리고 송혜선생님이 인정하는 곡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하십시오. 양재기씨 불러봐도 위로가 모두신 어머님이 원통에 불러봐도 땅을 심폭게 하십시오. 어머니여 필수한 이 자식이 생겨내지는 채 엎드려 빕니다. 절을 낳아주시고 절을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낮에는 밭에 나가 그 밭을 굳은 심장으로 허리 안고 못붙이시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니시며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편히 내려놓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손발이 터치고 빛날을 빌리시며 손발이 터치고 빛날을 빌리시며 그리하여 바라앉니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하셨나요 부부다 아멘